이 곡은 희망하고lin' 공개됩니다. sanctuary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와우... 돌돌한 유나, 집사의 머릿속은 서둘러, 집사의 레슨, 쇼핑 제작 오우 뭐야? 이럴 땐 연기해야 할 것 같다 자 팬들을 위한 특급 퍼프라이즈 이벤트 필소 굿즈 아 필소 굿즈 필소 굿즈 필소 굿즈의 주인공이든 감독님 여러분 축하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카메라에요 팬들을 위한 굿즈를 제작해주세요 아 정말 좋은 일이야 자 그러면 아이디어 상담을 아 상담이란다 아이디어 페일을 전척없이 상영씨가 앉아서 오늘 저거 근데 여기 제작자라고 했잖아 뭘 제작자라고 했잖아 영상 만들어 영상 만들어 그러면 그 영상을 또 어떻게 해줄 건데 네 메일로 써? 우리 진짜 굿즈 중에 usb usb로 일단 usb에 이런 현관 좀 괜찮은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찍어야 될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영상으로 팬들을 써내게 하는 영상 아니면 팬분들이 제대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의 비밀스러움 마크 형은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말하는 거 한 시간 동안 계속 마크 계속 마크만 찍어 나는 그냥 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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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스크는 어떻게 쓰게 엑스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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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재는 거울 보여요? 엑스페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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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은? 이 시각은? 이 시각은? 그럼 어디서 할래? 그럼 우리 막내부터 찍자? 어? 막내부터 찍자? 그냥 팀은 안 찍자 팀은 안 찍자 팀은 안 찍자 아니, 그냥 찍자 나 뱀뱀 제이비 영태야 이 시각은? 이 시각은? 이 시각은? 이 시각은? 팀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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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팀이니까 형도 그 두 명이랑 팀을 좀 좋아줘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랑 시간 좀 보내줘야 돼 시간은 좀 같이 보내줘야 될 거 같아 어 괜찮아 근데 왜 시간이 여기야? 연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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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야는 사실 시계가 되는 거야 연기야 천재로 팀 어떻게 해? 팀을? 제슨이랑 주니아랑 마크랑 이렇게 셋이 이제 친해지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진짜 친해지고 싶은데 말은 아니야 나 얘랑 얘기하는 거 같아 나 지금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봐 형 개성이 없어 개성이 없어 개성이 없어 개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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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우리는 재범이 형이 우리 영재랑 이 노랭이 노랭이 친구랑 그 멜빵이 멜빵 개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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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기 전 Europe 조용 눈치 알지? 두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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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저지eg 어유교하고 하트 날림 이런거 되게 좋아하진 않나요? 응 진짜? 어 이런거 왜 내가 20년 수강하다가 얘기해줄래요? 뭐하는데 지금 나 이거 왜하고 있어? 왠지 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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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, 깡! 한글자막 by 한효정